힌트를 걸고 진행할 게임은 팀전 랜덤 프로포즈 대작전입니다. 어? 프로포즈? 랜덤 프로포즈? 팀원들은 릴레이로 말을 이어서 프로포즈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카이 씨한테 프로포즈를 해볼게요. 여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카드를 두 장씩 뽑을 거예요, 랜덤하게. 사랑스러운 널 보니까 오늘... 맨날 저만... 희망이 생기네. 너랑 같이 있을 때 나의 발에는 항상 발냄새가 나서 항상 무저 같지만... 징글징글한 사랑 쏟아줘! 말을 만드는 거야. 말을 만드는 거야, 또? 먼저 세 사람이 하는 거잖아. 먼저 이 팀에서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상엽이한테 할게요. 저요? 컴온! 어떤 스타일로, 어떤 스타일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 저는 좀 섹시한 것 같아요. 얼마나 섹시한? 섹시하게 해줘? 야하게? 야하게 말고 섹시하게. 이게 무슨 차이지? 좀 고혹적인 느낌으로 해줄게요. 고혹적인 느낌으로. 고혹적인 모양. 고혹적인 느낌으로. 고혹적인 모양. 이렇게 이런 걸 고혹적이라고 해야지. 아니. 권섭이는 머리 넘겼어. 언니. 진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어. 권섭이는 진짜 여기 없다. 권섭이는 진짜 여기 없다. 권섭이는 진짜 여기 없다. 껑이야. 진짜 징글징글하다, 진짜. 너하고 전소민 진짜 징글징글해. 왜요? 우리가 왜 어떻게 됐는데요? 그냥 농담이야. 아니. 그냥 쪼, 쪼, 쪼. 오케이? 쪼, 쪼. 오케이. 자, 갈게요. 자. 섹시하게. 약간 그런 느낌. 잘 풀게, 걱정하지 마. 죄송해요. 오늘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임플란트 좀 했어. 어? 무슨. 오빠. 이거 천득한데? 짜증나서 이빨을 뽑아서 임플란트를 한 거야? 오빠. 나였으면 이렇게 했었다. 내가 임플란트를 했어. 가슴 임플란트. 가슴 임플란트. 가슴 임플란트. 가슴 임플란트가 어딨어. 가슴 임플란트. 섹시하긴 해요. 섹시하긴 해요. 섹시하게 가는 거죠. 시작은 이렇게 해야 뒤에가 바뀌지. 적당히. 네, 다시 할게. 오케이. 내가 오늘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임플란트를 했어. 말자. 말도지. 최민수 선배님인가요? 귀엽다. 그래서 속이 안 좋아서 트웅이 나오는 거야. 아, 진짜? 그러더니 갑자기 내 입에 똥파리가 보여주네. 우취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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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이게 똥파리가 몰려들었다고? 입에 똥파리가 모여드네. 생각보다. 보여줘. 조화롭지 않니? 이 똥파리와 이 임플란트. 섹시해야 돼야 되나? 사실은. 입 냄새가 나서 모여든 거거든. 우리 낙지탕탕이나 먹으러 갈까? 어,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요, 형님. 괜찮아요. 마지막이야, 마지막. 야, 네가 잘해야 돼. 지금 소민이가 어떻게든 살려냈으니까. 제시나 섹시하니까. 존재 자체가. 해봐, 해봐. 소름 끼치는 얘기해줄까? 소름 끼치는 얘기해줄까? 오, 근데 섹시해, 섹시해. 오, 근데 섹시해, 섹시해.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오, 근데 섹시해, 섹시해. 좋다, 좋다. 해봐. 왜냐면. 해봐. 제시는 섹시하니까. 존재 자체가. 해봐, 해봐. 다이나 마이티야. 널 위해서. 브라질 왁싱까지 해줄게. 오늘 밤. 오늘 밤. 워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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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해. 야, 그게 섹시한 거야. 근데 이게 무슨 프로포즈야. 오늘 넌 위해서 오늘 저녁에 브라질을 왁스 해줄게. 예스, 컴온. 나 너무나 좋아. 나 이런 여자 있으면 받아줄 것 같아. 너무 쿨해. 어? 받아줬어? 합격. 합격. 오케이. 자, 제스 이번에. 제스. 보여줘. 못나? 생글, 생글. 뭐? 징글징글한? 자. 아, 좋다. 아, 좋다. 조합이 좋아. 너한테 고백하고 싶어서 방귀가 징글징글하게 나오려고 그래. 참아. 하지만 너의 천사 같은 마음씨로 조금만 봐줄 수 있겠니? 그리고 이 블랙헤드도 조금만 이해해줄 수 있겠어? 아, 라이크. 지금 약간 어? 섬했어요? 칭쿵, 칭쿵. 자, 마무리. 자, 우리 삼겹이가. 자, 우리 삼겹이가. 내 코에 붙어있는 코딱지가 실망스러울지 몰라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가득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더듬어, 더듬어, 더듬어. 더듬어, 더듬어. 더듬어, 더듬어. 근데 난 괜찮아, 고백 받아줄게. 고백 받아줄게. 아니지? 고백 받아줄게. 아니지? 우리가 주는 거 아니지? 공정한 거니까.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로 하시죠. 이럴 거면 처음부터 가위바위보로 하면 되잖아, 그치? 이래서 새끼를 먹는 거나 소화가 다 됐네. 다 되지. 가위바위보. 컴온. 야, 오쉽. 이거는 좀 힌트를 받아야겠다. 네, 모르겠어요. 여기는 받아서 좀. 게임, 게임 무슨 게임입니까? 아, 그렇네. 게임 무슨 게임입니까? 아, 소민이. 소민이 옆에서. 나 찍, 너 찍혔어. 소민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아, 이러지 마요. 소민아. 소민아, 소민아 너 어떻게 있는지 알아? 아, 이러지 마요. 가리고 해, 가리고. 카메라를 보고 왜 쓰십니까? 아, 소민이. 아, 소민이 입모양 너무 웃긴다. 아, 소민이. 아, 소민이. 하나 주세요. 내가 소민이가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휴. 보여주세요. 소민이가 한 거요? 가린 생각이 전혀 없어졌어. 야, 고개만 돌렸는데. 약간 무슨 타조라고 보면 돼, 타조. 오빠 왜 이렇게 잘해? 나름 가린 거야. 언니 가냈어. 오빠 못 가냈어. 언니가 가냈으니까 이빨을 읽어. 자, 여기서 할 게임은 몽키 상식 퀴즈예요. 상식이 형 중앙. 상식이 형 중앙. 상식이 형. 단체전 여러분 다 같이 할 건데. 아, 단체, 단체. 퀴즈를 내면 한 글자씩 얘기하시면 돼요. 미. 대란. 다. 모른다 싶으면 그냥 대답하지 말고 끽끽끽하고 원숭이 형 내리시면 됩니다. 형, 이런 원숭이가 있다고? 소민이 봐, 소민이. 잘하네,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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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좀 오마이다보 들기 같아. 다음 채 게임.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 몽키 상식 퀴즈. 서로 거스르지 않고 아무 허물 없이 친한 친구를 뜻하는 사자 성어는? 막. 잘한다 잘한다 아니지 아니지 이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도 돼요? 아니요 그 문제 진짜 맞아 내가 아니야 망고 간에? 아 중망고 아니야? 자 이창선 씨 모르면 넘어가고 하나 더 있잖아 여기 넘어가다가 끝나면 안 돼요? 하나 더 있잖아 여기 넘어가다가 끝나면 안 돼요? 하나 더 있잖아 은하 근데 왜 모르는데 자꾸 손이 여기로 아니 이거 아니야 원숭이가 내는 거 아니야 원숭이 원숭이가 맨날 이거만 아니야? 근데 원숭이가 여기도 굵고 와 야 원숭이가 이건 아니지 원숭이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원숭이도 자신감이 있다고 땡이잖아 땡이잖아 마격주 얘기한 거예요? 마격주 난 중망고 온 줄 알았어 오빠 잘한다 아니래 아니래 그리고 원숭이 잘해 원숭이 어떻게 하는 거지? 원숭이 이건 아니야 원숭이 어떻게 하는 거지? 잘하잖아 미주 미주하고 나랑 미주하고 나랑 미주하고 나랑 미주하고 나랑 잘하잖아 잘하잖아 저거라고 예스 자 다음으로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외부에서 시작할까요? 외부에서 시작할까요? 외부에서 시작할까요? 끝났네 진짜 긴축 재정으로 경제 부흥을 이루고 철의 여행이라 불리며 3기 동안 장기 집권을 이루어낸 영국 최초의 여총리 이름은 마! 오기기기! 리! 잘한다! 잘한다! 아니 저는... 라라야 너 해라! 라라! 라라! 라라? 가! 마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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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 깡깡! 오로 깡깡!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원숭이 세 명이 있네, 무조건! 기본적으로! 제가 이 원숭이를 일곱 살 때 봤어요! 아니 진짜! 리셋? 우리 자매님들 너무 잘하신다 진짜! 나 어차피 안 되잖아요! 마가리 대처! 정답! 마가리 대처! 마가! 마가리 대처! 마가리 대처? 마가리 대처! 마가리 대치는 거 아니고! 진짜 죄송한데요! 진짜 죄송한데요! 진짜 죄송한데요! 마니노 계속 이럴 거예요? 마니노가 계속 이럴 거예요! 더 쉬운 거 할게요! 더 쉬운 거 할게요! 마니노가 계속 이럴 거잖아! 아니 아니 더 쉬운 것도 있어요! 더 쉬운 것도 있어요! 원숭이 데리고 오게! 근데 이거 인간적으로 좀 어렵긴 해! 좀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잠시만 못해! 갑니다! 이상해 좋다! 국보 제 32호로! 뭐?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자!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8! 태의사에 보존되어 있는 세계문화 여사는? 8! 됐다! 됐다! 이거 왔지? 됐다! 됐다! 이거 왔지? 됐다! 됐다! 이거 왔지? 8! 8! 8이잖아! 8! 8이잖아! 8! 8이잖아! 도? 도? 아유 야! 야! 원숭이 해! 그냥! 야! 근데 마지막에 너 뭐예요? 이해를 하는 거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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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긴 알았어! 알긴 안 거야! 뭐해? 뭐라고 그랬어? 8만 대장경! 8도 대장경! 야! 이쪽으로 갈시다! 이쪽으로! 조금만 더 놔주세요! 조금만 더! 동물 바꿔주세요! 이제 떨어졌어요! 하마 어때? 하마! 그 정도 해야지! 하마 좋네요! 뱀, 뱀, 뱀 뱀을 어떻게 해? 뱀, 뱀 자, 갑니다. 그냥 드리는 문제 영국의 간호사로 영국의 배던 사람 나 알 것 같아 크림전쟁 중 야잔병원장을 영임하셨고요 탁월한 간호 능력으로 명성을 얻어 백의의 창사라고 불린 두 사람의 이름은? 나! 형 뭐예요? 모르면 돼 나, 나, 나 오, 잘한다 나 이, 탱 뭐라고요? 이, 탱 나, 이, 탱 나, 이, 탱 나, 이, 탱 나, 이, 탱 뱀, 뱀, 모르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미주야, 제발 미주야, 제발 미주야, 제발 미주야, 어디 있어? 미주야, 어디 있어? 얘 왜 이래요? 아, 진짜 미주야 야,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해 게임을 바꾸든지 가위바위보 하자 나는 힌트도 힌트인데 미주는 진짜 지금 이거 계속 방송 나오면 큰일 나요 나